2조 7천억 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이 국정강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주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개통 4년 차인 경인아라뱃길 이용실적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라뱃길의 화물처리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당초 목표치의 9.1%에 불과했습니다. 화물터미널 이용률은 인천터미널 8.7%, 김포터미널 0.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물선 역시 총 25개 노선 중 전기노선은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전기노선이었습니다. 수공은 운영실적 부진으로 투자비 회수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라뱃길 건설과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3조 214억 원을 투자했지만 물류단지 분양과 국고지원 등으로 회수한도는 45.8%인 1조 3,843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4년간 항만 수익은 고작 225억 원뿐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수공은 신규 항만이 활성화되기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용실적이 갈수록 감소하는 등 수공의 활성화 대책이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S 뉴스 이은지입니다.